한글자막 by 한효정 꾸준히 날이니는 이방도의 절구령 능수번을 해질하는 창사를 기대어 어느 날짜 오시겠어 울던 사람아 울던 사람아 눈을 놓고 돌아설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난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을 너 오던 그날 밤이 그리울구나 천둥산 한 달째를 굴복된 우린 이마 불안과 처벌이나 굴복된 우려 왕놈이 심을 짓는 고개마다 꿈이 많아 울었어 손이 쳤어 이 가슴이 터지로 부엌이 심을 짓는 Form 통로 명중에 니들 돌아올 희라귀나 성원님께 뒤로 가서 또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줘야 전사고 우는구나 아깔째의 그 봄이야 감사합니다